이연중 선수가 일본에 도착했다 KBL 우리나라 리그엔 천천히 오는 게 좋을 듯하다 이연중 선수 응원합니다 오사카 팀에서 이연중 선수를 위해 만든 환영 영상 오사카가 처음이라는 이연중 선수 팀 미팅 중에 이연중 선수를 환영하는 일본팀 팀 연습 중의 한창인 이연중 리그 데뷔 전 선발 출전한 이연중 32분 5초 팀은 동안 24점 사리바운드 사우시스트 활약 야투시도는 15개 중에 9개를 성공시켰다 3점슛 7개 중에 3개 성공 이연중 선수 이연중 선수 東京で決めてきたそのまま運んで外、イヒョンジュンの3ポイント! イヒョンジュンのアタック! 強さを見せます。 そしてイヒョンジュン。 松脇に対してアタック1対1仕掛けてジャパン! 大阪、ヒョンジュンからロング! 強いですね。 イヒョンジュンも3ポイン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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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残り2分。 8点差を追いかける大阪。 イヒョンジュン! 体を乗せて真っ先! 너무 좋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